한강의 모세장 첫 공동체와 일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파이자 2개 너무 크다 2개 너무 크다 2개 너무 크다 이거 엄청 크다 3, 4개 더 크다 이거 너무 크다 진짜 많다, 근데 너무 크다 엄청 크다 우리 먹기 전에 먹기 전에 6개 더 크다 그리고 1개 더 크다 엄청 크다 처음으로 봤을때마다 저희는 먹고싶다 어렸을때나 진짜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그리고雪糕은 현장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맛있다, 너무 크다 이거 너무 크다 그리고雪糕에는 초콜릿 띵띵띵 너무 크다 맛있다 그리고雪糕은 띵띵띵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조금 크다 그래서 매일暖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진짜 맛있다 너무 크다 이거 몇 원? 22만 원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진짜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모르겠어 왜 이렇게 크다 좀 크다 좀 크다 좀 크다 좀 크다 너무 크다 그리고 한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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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엄청 크다 네, 그새가 나왔나 이게 이к도는 그래서 흥믹뿵 Hoff술 빵끄랑도 약간 바깥푼 근데 훨씬 더 찔렛 응 생각보다 더 맛있어 칠하고 있어요 त은 더 더 이상 그리고 양도 더 이상 이워에 뭐 먹atory 두개 너무 놀라셔 두 개는 가득한것은 피해져 안 Try 왜 왜 이렇게 이렇게 행복한지 지금 좀ест한 가입alie 가격도 비교 많아요 더 많아요 제가 지금 왜 그런 게 낫 estão 너무 정말值得을 compar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